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전시청인데요. 네. 네, 박성호사님 맞으시죠? 네, 아까도 남자한테 전화 왔었어요. 네,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동교시설 점검차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예배드리시죠? 지금 예배 안 드린 게 많죠? 아, 그럼 이번 주 주일에 예배... 지금 대전시에 조사하면서 몇 프로 정도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아니요, 다 예배는 드리시는데 저희는 예배 드릴 때 몇 분 정도 모여서 하시는지 인원 체크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원 체크 왜 하죠? 그게 왜냐하면 원래 정원의 20%로 지금 이내로만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0%라는 게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지하철 가보라고. 대전역에 가보고. 저기, 저기, 저 뭐야, 성주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1시간 동안 가보라고. 비행기가 하나도 없다고. 20cm짜리 어깨를 맞이 들고 간다고. 이 미친 것들아. 교회한테만... 이거 봐, 문재인 정부가... 교회가 제일 무서운 거야. 저 독재하니까. 북한하고 중국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려고 누들이 사는 거야, 지금.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살 것 같으냐? 교회가 없어지면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 같으냐고. 공무원들 정신 차려요. 당신들은 60세 지나서 청년 되면 죽을 때까지 연금 받아서 좋은 줄 알고 공무원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 연금 한 달치 받아가지고 쌀 10kg를 못 살 나라가 된다고.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이 한 달 본 것 가지고 6천 원이에요, 6천 원. 공무원들이 뭘 몰라, 경찰이 뭐고. 문재인 지금 저렇게 하면 나라가 금방 망해, 10년도 안 간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 같으냐? 나라 망하면 정신들 못 차려, 이 공무원들이 말이야. 아까 그 저 남자친구 누구야, 그거 좀 바꿔봐. 나 아까 바빠서 내가 껄 끊었는데 정신들 못 차려, 이 금들이. 교회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너희들끼를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교회를 위한 거 아니고 어떻게든지. 교회 전문 문 닫으려고. 이거 봐, 예배 방해죄가 감염증병죄보다 상위법이야. 기본권이야, 이것들아. 어디다 그따구, 교회가 무식하니까 그따구를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도 무식하고. 공무원이 월급 받으려고 하지만 정신 차리라고 문재인이 하는 일이 뭔가 하고 있는가. 이계명이 하는 일을 봤잖아. 아마 한국에 있는 미군을 한 명도 안 되고 다 철수시킨대. 이번에 아프간 봤지? 어떻게 되나? 필리핀이 미군 철수하는 걸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각결시키고 떠난 다음에 쫙 당황했어. 필리핀이 미군이 주둔할 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복싱 공기를 다 했어. 그 나라가 부장 나라라.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그 당시에 필리핀이 일본보다 더 낫었어. 우리나라에 장축격 체육관을 지어주고 그 정도로 살살 알았어. 박정희가 필리핀 가가지고 원조 받으려고 갔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어. 국가대표가 하는데도. 그렇게 거만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와서 풍파리하고 있잖아. 이 나라가 미군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저기 뭐야? 이재명이 뭐라는 줄 알아? 뭐 사드를 철수하고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한 명도 안 담긴다고?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되나? 공무원들이 다 들기나가지고 지금 반정부 해야 돼.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 자식들이 살려면? 너희 자식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 것 같으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내가 하는 거 녹음했으면 다 남자 교회한테 들려줘.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왜 교회가 그렇게 겁신하냐?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못된 것들이. 아니 왜 그럼 지하철 타는데 갖고 가서 이런 정보 하지? 이 마트에 좀 가봐라. 못된 것들이 있어 지금. 하여튼 나라가 공산주의가 다 됐어 지금. 북한의 식민지가 됐어 지금 북한의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 중국놈들은 한국 가서 아파트를 열차에 사도 양조세를 안 물려. 우리나라는 아파트 두치만 해서 양조에 물리지. 융자도 안 해주지. 중국놈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모조리 다 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파트까지 오르는 거야 지금. 중국에 있는 15억 중에 1억 명은 돈이 너무 많아 그놈들이.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캐나다서도 맞고 미국서도 맞고 호주서도 중국놈들이 자본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문재인님이 중국놈들 받으니까 한국으로 모두 다 들어오는 거야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지금 중국놈들이 무차별 다 사고 있어. 중국이 식민지가 돼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중국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잘 하겠냐. 언제 문정인인가 문재인이 외교특보 그러면 뭐라 하잖아. 미군이 절수하면 중국군이 주둔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미친놈들이 이 나라를 다시 죽이겠다고. 중국놈들이 이 나라를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지금도 대림동에서 중국놈들이 한국 사람들에 갑질을 해. 난 우리 동네 보면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전부 휴대폰 들고 전화하는 사람은 전부 쌀쌀쌀쌀쌀 중국놈들이야. 중국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벌써. 우리 동네도. 도대체 공무원을 정신 차려요. 당신들이 살라라 이 나라야. 당신들 자식이 살라라.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국가부채는 청문학적으로 들으려고. 이게 부동화와 부동.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2016년도까지 빨강하던 나라야. 2016년도에 TV의 앵커가 생방송을 하다가 나는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나는 아나운서직을 사퇴합니다 그랬어. 생방송을 해. 왜 그러냐 할 때 내 한 달 오고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차베스가 문재인 같은 놈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마드루라는 놈이 대통령이 됐는데 개 화폐 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 5만 원짜리를 50원 만들고 만 원짜리를 10원 만들지도 몰라. 화폐 계획을 하면. 그래가지고 그 나라 돈이 지금 휴지 쪼각이 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에 가서 베니젤로 화폐라고 이미지를 한번 쳐봐. 뭐가 나오나. 길거리와 낙엽처럼 날라다니는 베니젤로 화폐가 보인다고. 베니젤로 화폐를 사과 상자로 한 상자를 담아다 줘야 계란 한 팔을 사. 알아? 베니젤로 3,600만 명 국민 중에 400만 명 영어 통화하고 기술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 알아? 그리고 지금 남은 3,200만 명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그 나라의 고급 인력. 여자 의사, 여자 교사, 여자 간호사, 여자 이런 고급 인력들이 옆에 있는 콜롬비아에 가서 몸을 팔아 10달러에 그거 가지고 주위 나라에 식량을 사서 보내. 그 석유 매량량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왜 그런 줄 알아? 문재인까지 퍼주라고 그러게 됐어. 정신 차리라고. 10년간 당신들 몇 년 살 것 같어? 당신들 자손이. 그때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미래로 가면은. 걔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 당신들 자손이. 정신을 못 자리해. 교회를 왜 그렇게 겁출내는 거야? 그게 왜 교회에서 감염장이 일어나냐? 이것들이 도대체.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내가 한 거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남자친구한테 들려줘. 그리고 시청친구들 다 들어야 돼. 정신당났어. 안녕히 계세요.